주님께 영광 다스리시네 하늘모자에 앉으신 주님 주의 나라 임하셨네 이 땅 위에 여러분 2020년은 우리 충전공동체로서는 의미를 부여해도 좋은 해라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우리 교회 창립 75주년이 되는 해이기 때문입니다 1945년 10월 첫째 주일 일본인들이 버리고 간 적산가옥에서 첫 예배를 드림으로 이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로부터 꼭 75주년이 되는 해가 바로 금년입니다 그래서 의미가 깊다는 거죠 또 하나 더 중요한 것은 충전2020 비전 이 비전을 완성하는 해이기 때문입니다 지금부터 꼭 20년 전 1999년 6월 그때 우리는 정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도 손에 잡히는 것도 없었습니다 어떤 가능성조차도 꿈꿀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6월 첫째 주일 우리 모두는 예배 시간 중에 모두 일어나 손을 들고선 열 가지를 선포했습니다 충전2020 비전이었습니다 첫째 우리는 오천명의 성도들이 역동적인 예배를 드리는 교회를 꿈꾼다 이렇게 열 개의 항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면서 선포한 바 있습니다 당시 250년 가량 출석한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런데 오천명이라니 이게 도대체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무모하고 황당하기까지 한 결기였습니다 20년이 지난 지금 이 시점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습니까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그날 선포했던 그 선포를 하나님은 잊지 아니하시고 이루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이루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공동체를 저기에서 떠서 일산까지 옮기시면서까지 하나님은 우리가 꿈꾼 비전들을 이루어주셨습니다 그야말로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 풍성하게 이루어주실 하나님을 우리는 만나고 그 하나님 앞에 경비하며 이 시간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020년 이 의미 깊은 이 새해를 앞두고 저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나님 의미 있는 이 새해 우리 중정 공동체에 하나님께서 주실 말씀 주시옵소서 그때의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이 이사야서 9장 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타위세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망군의 여호와의 열심이 이를 이루시리라 할렐루야 제가 이 말씀을 읽는 중에 두 단어가 눈에 확 들어왔습니다 그것은 열심이라는 단어와 이라는 단어였습니다 그런데 이 두 단어가 사실은 이사야서 전체를 떠받치고 있는 중요한 두 개의 기둥 다시 말하면 키워드라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그러므로 이 두 단어에 대한 당시의 시대적 배경을 우리는 먼저 살펴봐야 합니다 아시다시피 이사야서는 모두 66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신구약 성경이 모두 66건입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는 이사야서는 신구약 성경의 축소판이다 이사야서 1장은 창세기를 이사야서 2장은 추레웃기를 이렇게 나타내고 있다 라고 주장을 하기까지 합니다 그만큼 광범위하고 동시에 굉장히 심오하며 중요하다라는 뜻일 깹니다 요하는 구원이시다라는 뜻을 가진 이 이사야는 BC 740년경부터 700년까지 한 40년 동안 선지자로서 활동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말년에 문하세라는 왕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문하세라는 자는 정말 정말 여러분 악랄한 왕이었어요 그런 선지자들을 잡아 죽이는데 앞장섰습니다 그러다가 이사야를 너무너무 미워하고 이사야를 잡아 죽이라고 했습니다 이사야는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급히 숨어든 곳이 이런 큰 나무 고목 안으로 숨어들었습니다 그 안이 덩겨있었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들어가면 안전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고목 안에 들어가서 몸을 숨기고 있는데 그 모습을 바라본 거짓 선지자가 문하세에게 물고를 해버립니다 문하세가 명령합니다 서 있는 채로 톱을 썰어서 죽여라 부하들이 달려가 그 나무를 톱으로 쓸기 시작합니다 안에 들어있던 이사야는 그렇게 해서 순교를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스 11장 37절에 보시면 톱으로 켜는 것과 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말은 이사야 선지자의 순교를 염두에 두고 쓰여진 책입니다 이 이사야가 40년 동안 활동을 했는데 그때 유대 왕들이 누구였습니까 1장 1절에 보시면 우시야, 요담, 아하스, 희석이야 이 네 왕이 유다를 다스리고 있었던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이사야 선은 그 역사적 배경이 무척이나 길고 다양합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66장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는 것입니다 1장부터 39장, 40장부터 56장, 56장부터 66장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눕니다 그런데 나누어 놓고 보아도 1장부터 39장 너무너무 길고 방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이 1장부터 39장을 다시 세 분해 나갑니다 1장부터 6장은 서론이다 7장부터 12장은 우시야 왕 시대에 있었던 일이다 라고 세 분을 해 나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편 이사야서 9장은 아하스 왕이 유대의 왕일 때에 있었던 사건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아하스가 유대의 왕이었을 때에 그때에 도대체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스라엘의 남과 북이 나뉘어졌습니다 우리나라처럼 원래는 한나라였는데 나뉘어졌습니다 북쪽은 이스라엘, 남쪽은 유다라고 불리어졌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에 바로 이오타여 있는 이 아람이라는 나라가 남쪽과 북쪽을 그렇게도 그렇게도 괴롭혔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아람나라의 군대장관 나만 우리는 익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 아람이라는 나라가 이스라엘을 쳐들어오기라고 유대를 쳐들어오기라고 이렇게 계속 괴롭히는 것입니다 그때마다 유다와 이스라엘은 저 북쪽에서 발흥해 있는 아수르라는 제국에 도움을 청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수르라는 대제국의 조공을 바치면서 속국처럼 그렇게 명맥을 유지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다시 말하면 여기 등장하는 이 아하스가 왕이었을 때에 갑자기 북쪽의 이스라엘이 적대국으로 지내던 아람나라와 동맹을 하고서는 형제국인 남쪽 유다를 향하여 전쟁을 걸어온 것입니다 전혀 유대로서는 예기치 못했던 일이 지금 일어나버린 것입니다 어떻게 형제국인 이스라엘이 적국인 아람과 연합하여 유대를 공격하며 유대를 말살시키려고 할 수 있단 말입니까 당황했더니 아하스는 급히 저 북쪽에 위치한 아수르 제국에 도움을 청합니다 그때의 상황을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스 7장 1절에 보면 아하스 왕 때에 아람의 르신 왕과 아람나라죠 이스라엘의 베가가 연합하여서 예루살렘을 쳤다 그리고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왜 이기지 못했는가 이 아하스가 아수르 제국에 도움을 청했고 아수르 제국이 도와주었기 때문에 예루살렘이 함락되지 아니한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사야가 이 아하스를 향하여 메시지를 던집니다 그것이 그 유명한 인마 누엘 예언인 것입니다 강한 나라를 의지하지 말라 더 이상 보이는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 창과 방패를 의지하지 말라 요하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 아하스의 이 정책을 이 이사야가 매우 통렬히 꾸짖으면서 하나님만 의지할 것을 이사야 선지자가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 유명한 인마 누엘 예언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회복의 은혜까지 맛보게 해 주신다라는 것이 이사야서 9장 1절 말씀부터 5절까지의 핵심입니다 그러면 이 회복의 최정점, 클라이막스가 무엇인가 그 클라이막스가 바로 6절인 것입니다 여러분 9장 6절 말씀을 잠시 한번 보시면 이런 말씀 있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웠고 그의 이름은 뭐여?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망군의 요하에 열심히 이를 이루리라는 이 말씀은 이런 역사적 배경을 안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의 회복이 나타날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런 배경을 머릿속에 그리시면서 여러분 7절 한 번만 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망군의 요하에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그래서 키워드는 열심이라는 단어와 이라는 단어입니다 누구의 열심입니까? 누구의 열심입니까? 요하의 열심 사람의 열심이 아닙니다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는 사람의 열심이 결코 아닙니다 요하의 열심입니다 그 요하의 열심이 돼 망군의 요하의 열심입니다 망군이라는 말의 뜻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하늘의 해와 달과 별과 홍수와 해일과 지진과 쓰나미와 여기에 폭풍과 여기에 하늘의 천군 천사와 여기에 세상에 존재하는 세상의 모든 군항들을 오른손에 굳게 잡으시고 주관하시는 그분이 망군의 요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누가 그 열심을 감히 막을 수 있단 말입니까? 누가 그 열심을 감히 저지할 수 있단 말입니까? 누가 그 열심을 비웃을 수 있단 말입니까? 그래서 요번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키랴 그의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실 분이 하나님이시다 도대체 이분이 이 열심으로 무엇을 행한단 말입니까? 자세히 보십시오 그 열심이라는 이 단어를 이라는 대명사가 받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이는 무엇을 가리킬까요? 6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이라는 단어가 여기에 이미 사용되고 있습니다 6절을 보십시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나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이렇게 이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는 무엇을 뜻할까요? 요하에 열심히 이를 이루리라 했는데 그 이는 무엇을 뜻할까요? 누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누구의 사역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오실 메시야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대한 예언임이 틀림없습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엉망지악에서 죽었던 우리를 다시 살리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일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되 어떤 일을 하시느냐 한 아이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그 아이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 놀라운 일을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인간의 몸을 입고 탄생하는 구원자는 우리의 진정한 구원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는 원죄를 우리는 이어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특별한 방법을 사용하시기로 결심하십니다 그 특별한 방법이 무엇입니까? 이사야는 7장 1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진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인데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요하의 열심은 처녀를 통하여 죄와 상관없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기로 작정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이 일이 2000년 전 저 베들렘 말구유에서 우리 앞에 완벽하게 일어난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요하의 열심이라는 것은 자기의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시는 이 일을 위하여 하나님은 분명한 의지와 뜻을 가지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열심이라는 것을 우리는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그 요하의 열심이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셔서 우리를 당신의 자녀 삼으시는 이 일에만 국한이 되는 것일까요? 성령의 감동함을 받은 사도 바울 그가 성령의 감동으로 성경을 기록합니다 그는 로마스 8장 3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로마스 8장은 정말 중요한 장이므로 우리 교회에서 제자 훈련을 받는 분들은 1절부터 39절까지 어렵지만 다 달달달 외웁니다 그래야 졸업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한 사라는 성도 여러분 1절부터 39절까지는 못 외운 날지라도 이 32절만은 여러분들이 꼭 외우시기 바랍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한 번 더 보여주십시오 이 32절 한 번 같이 외우시기 바랍니다 시작 자기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할렐루야 이 말씀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시는 이 일을 위하여 열심을 내신 그분이 그 다음에 뭐요?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이 말은 우리의 소원까지도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이 요호와의 열심이 금년 한 해 우리 삶의 현장에 분명히 나타날 줄 믿습니다 요호와의 열심입니다 내 소원을 위한 열심입니다 내가 간절히 열망하는 그 소원을 하나님의 열심이 분명히 이루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열심임으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요호와의 열심 앞에서 어떤 자세를 취해야 하겠습니까 하박국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박국은 자기의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부당한 일이 눈앞에 펼쳐질 때마다 그는 성루에 올라가서 하나님 한번 말씀해 오십시오 이 문제에 대하여 하나님의 답을 좀 듣고 싶습니다 하나님이요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하시렵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향하여 하소연을 하고 부러지셨을 때에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답합니까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비록 시체되지 않고 반드시 할렐루야 한 번 더 시작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시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이 말씀 있습니까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모여 응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이슨 그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눈앞에 펼쳐지는 속에서도 그는 조급해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형제들이 다 목욕 재개하고 인터뷰하기 위해서 사무엘 선지 앞으로 나아가는 그 상황에서 홀로 낙동강 오리알이 되어 유대 광야에서 양을 쳐야 하는 기막힌 신세가 되었을 때도 그는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않습니다 아무 잘못도 없는데 권력자에게 미움을 받아 쫓기고 쫓기고 쫓겨서 캄캄한 굴 속에 쭈그리고 앉아 있는 기막힌 신세가 되었을 때에도 그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냐고 오히려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 도다 그는 자기의 가슴을 두드리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론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 도다 그러면서 오히려 우리를 향하여 이렇게 곤면합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사무엘상 11장에 보시면 사울랑이 불레색과의 전투에서 승리를 얻지 못하면 다음 계를 잡을 수 없을 것 같은 불안감 초조함에 그는 사무엘 선지자를 기다려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기다리지 않고 군사를 일으킵니다 그런데 이 사무엘의 선택은 적중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승리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를 버리셨습니다 이 슬픈 그림을 보면서 어떤이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당신의 침묵 앞에 조급해하지 않겠습니다 사울왕처럼 앞서지 않겠습니다 다시 처음부터 무언가를 시작하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극단적이지만 불레색에 패배하더라도 하나님을 기다리겠습니다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더라도 막막해하지 않겠습니다 다시 침묵하셔도 조급해하지 않겠습니다 그저 주님께서 오늘 내게 하시는 말씀 앞에 순종하겠습니다 만일 탑을 썼다가 마지막 블록 하나를 올려 완성하기 직전일지라도 주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시면 다 허물어 버리겠습니다 주님이 다시 탑을 올리라고 말씀하시면 그때부터 감사함으로 가장 밑바닥 하나부터 다시 쌓아 올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해를 여는 우리의 마음 자세가 이루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그동안 우리는 하나님보다 너무 앞섰어요 하나님은 침묵하시는데 우리는 말이 너무 많았어요 남을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지하는 일에 우리는 너무 앞장섰습니다 내 일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은 저 뒤에 두고 우리가 앞장설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2020년 새해 하나님이 일하실 것입니다 요하에 열심히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앞세우고 하나님의 뜻 그 뜻을 앞세우고 하나님 뒤에서 하나님을 쫓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앞장 서시면서 덤불을 다 제거하시고 광야에서 길을 내시고 새일을 행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요하의 열심입니다 요하의 열심이 내 소원을 이루어 줄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출발하는 오늘 새해 첫 주일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생명의 말씀으로 나를 채우사 주의 길에 빛게 하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기름 부르사 주의 길을 선포하게 하소서 성령의 희ja מנ Heil